차드가자 자아 떠나자 우리 벌써 서른달이에요 아이 윤피아노님 서른달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어서오쇼 히히 유물 금강저 이쁜금강저 의무수 에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감각 첨탑에 더럽혀짐으로 돌아갈 듯하 빨간색이 포함된 모든 유물 뭐야 몰라요 랑랑 17세 17세? 소루87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짜 지나도 계속 17개월인거 아니야 10년째 17개월 구독을 하고 있는 화, 화염 포션 화, 염 제거 단배고 반사신경 단검투 적 내장해체 다 쏴면 좋겠는데 다 쏴기엔 돈이 없고 딱대 Warrior 쿠션 두개들 간다 가보징호 슬기 모 chronи RDB 찍어서 R쪽에 있으면 다 빨간색 아니야 이거 1포션 2포션 포션 벨트 아들때따주 어디까지가 빨간색일까 아 보스 저거네 어떡하지 뭐 드림캐쳐 힘 못일지 이쁜 금강도 있잖아 보스 잡으려면 탄성플란스크 넣어야지 두드림캐쳐 두드림캐쳐 딱된 선에컥 똥중 똥중 왜 안나온 선의골 선의골 탄풀 육강령 담배 겁내 피는 사일런트 신성 얘도 성이네 얘도 성이네 신성 신 성 조용 허어어 띠아 똥갱 ㅂ 타성 플라스크가 저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육강용석 망했죠? 끝 빨간거 내 마음 룬피 룬피 대신 커피 룬피 잘 수도 있지 룬피 룬피 와 52뎀 어? 힘인데 이거? 힘이고 나발이고 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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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나죽어 나죽는다고 드롭보셜 중요한건데 저딴 데서 뺏네 1 2 3 4 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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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우 제이김 알아서 잘 이겨야지 아드 에어우 앗 앗 앗 앗 앗 앗 으아앙앙앙앙앙앙 대단한 선마서는 겁나 빨리 뜨네 오예 텅스텐 유령영상도 아니 대단한 선천 날았냐고 그만 쳐나오라고 살려줍쇼 고통받으리락 아니라 고통받기 싫어요 고통받기 싫어요 Raspberry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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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이 선천으로 나온다구여 프리즘 먹고 홀로그룹 아니 근전인데 왜 다시 가져오면 돕니다 특그로 프리즘 병이다 이정도면 병이야 병 프리즘의 존증 프리즘 중독 마 인간아 니 프리즘 중독이다 마 인간아 니 서마토폰 중독이다 산책가자 산책 요즘에 개들도 산책 못가겠다 더워가지고 그 털 많은 애들이 얼마나 더울까 털별로 없는 휴먼도 이렇게 더운데 코 까매서 겁나 코 뜨겁겠다 물티슈 올려줬다구요? 과학적인 해결법인데 에어컨 틀어줘야 돼 갱 RG 털 없는 휴먼 일부 부위가 뜨겁긴 하겠지 기생충 이제야 없었네 기생충 이제야 없었네 기생충 이제야 없었네 갱 RG 갱 RG 갱 RG 오늘 포켓몬 히어스 하다보니까 인싸겜 세제리 아닌가봐 내가 열심히 했던 이사 게임이 뭐가 있지? 오버워치 오버워치 정도 있겠네 인사다리 슬더스 왜 하냐고 코로나 시국에 인사다리 어? 슬더스하러 PC방 갔다가 가면 되는 거 봤어? 아드 두 개 행융합 구렁반 손목검 손목검 대단원 사뎀이나 올라가는데 음 음 사뎀쿨 사뎀쿨 사뎀M이지 못참지 슬더스가 인사겜인 세상 슬레이 더스파이어 프로리그 PC방에서 본인이 디팩트 장인이라고 주장하는 재민이들 아 미쳤는갑다 미쳤는갑다 달팽이 못잡아산대 달팽이 못잡아산대 어 돌아갔구나 돌아갔구나 어서오고 똥중이랑 반사랑 하나씩 강화해야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잠깐만 반사만 강화해도 예비로 놀지 않나 이제 담배빼뼈야겠네 돌진컷 형상 쓸까 일로와 일로와 부채 장식용 부채 흡연 결국에 담배만 줄냅히네 유령의 형상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향로 형상 근데 두 턴만 줘도 다 다 다 잡아 죽이지 않을까 제거 100골드면은 다음에 12골즈 증가하니까 다음 층에서는 제거를 못하네 돈 남겨놓자 모드 중에 모드 중에 열쇠 안 먹었으면 꼭 먹어야 진행되는 모드가 생겼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십쇼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스위치는 스위치는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저랑 마리오파티 한판 해주세요 귀찮아서 생량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리오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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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chant 늘려... 하면서 다음측에서 바로 나왔어요 원래 저 클리셰 절벽에서 떨어진 인물은 살아있음 아주 유서 깊은 클리셰지 비슷한 클리셰로는 폭발에 안 죽는다 근데 폭발은 폭발은 꽤 죽는데 절벽은 거의 안 죽음 총도 잘 안 죽음 총을 맞았다 이러면 위험한데 총 맞고 떨어졌다 이러면 살아있음 응급처치로 그냥 밀어버려야 돼 폭포 고개 지우고 하이랜드 할까 아드가 도장이라서 하이랜드가 안 되는구만 유명한 클리셰로는 또 해치원 나가있지 아 이거 생존자도 필요없다 생존 못한 자 스왑이 쓰니까 장방에서 연막탄 쓰김 안되요 보상 보상 먹어야됨 포위당했어 중독 보상 먹어야됨 고개 지우고 하이랜드 비싼 비싼 보상도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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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심장 심장 맞춰봐 안마 잘한다 잘 버렸다 다음번에는 얄터롭네 마사드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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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디펙트할땐 이런 미션이 아니었는데 디펙트할때는 운동하다가 죽었는데 캐틀벨 3스택 섞고 죽고 완벽조차 넘었어 오예 예 스그리야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저쎄 담배 아홉번이나 폈소 아주 그냥 줄담을 폈구만 아이스크림 안먹어서 다니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커피 안먹었다는 거 커피 안먹었어요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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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안먹었어요